전기공부 전기공부 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리 안녕하세요 친절한 과외선생 연고맨입니다 라플라스 문제를 보면 단위계단함수라는 표현이 쓰이고 단위계단함수라고 쓰이지 않으면 라플라스 표현이 있거나 단위계단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모네모 네모네모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면 연구맨이 만든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무조건 제가 개발했고 아직 저작권 등록을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무료로 쓰십시오 저는 이 문제를 네모네모 문제라고 부를겁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강의를 끝까지 안 들어도 되는데 네모네모 문제 푸는 방법은 무조건 보세요 오티 및 1강 잘 듣고 오셨죠 배운 내용 바탕으로 라플라스 정의 한번 쓰고 시작해 봅시다 복습 중요한거 아시죠 복습 안하고는 절대 정기계사 못 붙습니다 라플라스는 좀 아라버 같은 느낌이라 계속 보고 계속 반복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반복 복습 복습 하면서 진행할게요 라플라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의된다고 했죠 Ft를 라플라스 해보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Ft를 어떻게 해야 되냐 회로가 시작 스위치를 킨 다음부터 시작이라고 했죠 스위치를 킨 다음부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분은 없어요 0부터 무한대 Ft 그대로 써주고 뭐 곱해야 되죠 무리수인 E E 마이너스 St 라플라스 마이너스 라플라스 마이너스 라플라스 마이너스 라플라스는 스타일 스타일이 좋으니까 St 이렇게 해준 다음에 Dt 라플라스 정의입니다 E는 무리수 여기서 S는 복소수 T는 실수 이런건 안 외워도 돼요 이런건 안 외워도 되고 라플라스 Ft 한거는 대문자 이렇게도 씁니다 지금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이거 외워야 될 것은 이거 이거 0부터 무한대 그리고 마이너스 St 라플라스 마이너스 라플라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St 를 외워 줘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 강 시작하기 전에 라플라스 문제를 잘 풀려면 뭘부터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라플라스는 왜 어려운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0부터 무한대 마이너스 St 그리고 다 설명한 내용이죠 라플라스는 무조건 연구맨 2강 시작하기 전에 라플라스 문제를 잘 풀려면 뭘 공부해야 하고 왜 라플라스는 어려운지 알려드릴게요 짜잔 라플라스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저도 쉽게 강의할 수 있어요 라플라스 변환표입니다 다 외우세요 음 이거 다 외웠다고 해요 이거 여기도 외우고 여기도 외웠다고 해요 이거 끝난 줄 알았죠 뒤에도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외우라고 할 거면 책 보지 누가 이걸 강의를 들으면서 해요 그냥 이거 외울 거면 책 보면 돼요 정기기사 강사들은 이거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강의 강의 그러려고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해는 안 되는데 자꾸 증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라플라스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로 어려운 이유는 수학 기초가 없으면 문제가 안 풀려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표가 있어요 델타 함수를 라플라스 하면 1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위계단 함수를 라플라스 하면 s분의 1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쉽게 단답 형식으로 나오는 거는 한 5%도 안 돼요 라플라스는 사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라플라스 문제가 99%가 수학 문제입니다 전기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전기이론에서는 라플라스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지 라플라스를 배우지 않아요 이건 수학이에요 수학 이거는 수학이기 때문에 저표를 외우면 뭐해요 적용을 못하는데 실제 문제에 라플라스를 어떻게 적용하고 수학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렇게 해야 답이 나옵니다 달달 외운다고 해서 나오지가 않아요 적용하는 데는 기본 수학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연고맨이 다 해드리겠습니다 중, 고등학교, 수학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라플라스 강의를 들으면 모든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라플라스 파트는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반복 복습해서 꼭 완벽하게 하세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나중에는 다른 전기기사 강사들이 제 것 따라 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라플라스 만큼은 다른 전기기사 강사가 저보다 잘 만들 순 없어요 저는 서강대 수학과랑 같이 만들었죠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기본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 고등학교 수학이 많이 들어간 것 좀 어려워요 이거는 사실 잘 나오진 않는데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해 볼까요 라플라스 표를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거 있어요 이거를 임펄스 함수, 델타 함수라고 하는데 임펄스 함수를 라플라스 취하면 1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펜던트라고 불러요 펜던트 뭔가 펜던트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펜던트라고 부르고 펜던트는 한 개만 쓰니까 라플라스 하면 1이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임펄스 함수를 정의해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t 로 이루어진 함수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x축 t 이거를 델타 t라고 합니다 y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범위가 t가 0일 때는 무한대 t가 0이 아닐 때는 0 한번 그려 볼까요? 이렇게 t 임펄스 함수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그려지냐 t가 0인데 t가 0이 아닐 때는 0이래요 근데 t가 0이면 무한대 델타 펑션 임펄스 함수는 이렇게 그립니다 초함수라고도 하는데요 정리해 보자면 델타 함수는 t가 0이 아닐 때는 0 t가 0일 때는 무한대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x축이 t 여기에 들어간 것을 x축에 써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이런 개념들이 필요해요 우선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잘 이해가 안 가셨다면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x축 t 델타 t 이거를 라플라스 하면 1이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한 번 나왔어요 10년에 한 번 이거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고 이거를 라플라스 하면 뭐예요? 델타는 1 맞죠? 임펄스 함수는 라플라스 하면 1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개념들이 들어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갈게요 델타 함수 임펄스 함수는 전기전자 공학에서 단시간에 충격을 쾅 하고 줬을 때 응답을 나타내는데 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많이 나오는 거 이거는 단위 계단 함수입니다 단위 계단 함수 unit step function unit unit은 1이에요 step은 계단 이거는 function 함수 하나의 계단 함수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계단 함수 하나의 계단 함수 짧게 계단 함수라고도 쓰이고 heavy side 함수라고도 씁니다 heavy side는 전기기사에서는 안 쓰는 표현이에요 전기공학에서만 쓰는 표현입니다 heavy side는 전기기사에서 안 쓰는 표현이에요 이제 우리는 단위라는 말에 집중합시다 단위라는 표현이 가족 단위가 팀 단위가 뭐 이렇게 여행을 왔다 이런 구성원 느낌인데 사실 unit은 1이에요 1 단위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단위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사실 1로 해석하는게 더 맞습니다 전기공부 하실때 단위라는 표현이 나왔다 unit이란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다 1이랑 관련이 있을 겁니다 단위 계단 함수는 그래서 한 개의 계단 함수에요 이 단위 계단 함수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u t 범위는 unit step function은 값이 1하고 0이 있어요 어떨 때 1이냐 t가 0보다 클 때 0은 t가 0보다 작을 때 이용해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여기서 ut는 y축에 t는 x축에 써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t x축에 써줍니다 여기서 x y축 이렇게 씁니다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t가 0인 부분은 어디죠? t가 0보다 큰 부분은 여기에요 맞죠? t가 0보다 클 때는 1이다 y값이 1 ut값이 1이다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다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한번 여기서 t가 만약에 t값이 1 t값이 2 t값이 3이다 t가 1보다 크죠? t가 0보다 크죠? 그러면 y값은 1이다 y는 1 t값이 2이다 그럼 y값은 1이다 t값이 3이다 y값은 3이다 t값이 100이다 y값은 1이다 그래가지고 계단함수로 그려집니다 정기기사를 이미 공부하신 분이나 책 읽는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단위 계단함수는 이렇게 그려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어떤 책은 뭐 이렇게 어떤 책은 이렇게만 그려져 있어요 밑에 여기 0은 없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사실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예요 단위 계단함수는 무조건 계단 형식으로 그려야 한다 안 그런 책들도 많을 거예요 책을 똥구멍으로 만든 거죠 틀린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기술사 공학박사 타이틀 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고객들은 더 똑똑해지고 있고 시중에 나온 정기책들은 퀄리티가 너무 낮아요 하여튼 단위 계단함수는 이렇게 그립니다 책이 쓰시면 계단 모양인지 한쪽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니스텝 펑션은 다시 한번 해보면 t가 0보다 클 때는 1 t가 0보다 작을 때는 0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 오케이 이제 단위 계단함수의 라플라스 변환값을 알아볼게요 ut 이거를 라플라스 해보자 이러면 값은 s분의 1입니다 이거는 증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1 라플라스 값도 s분의 1입니다 왜냐면은 ut라는게 값이 e라고 0이었잖아요 두개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플라스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죠? 0부터 무한대죠 0부터 무한대일 때는 ut 값이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ut 값은 1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s분의 1로 되는 겁니다 s분의 1 어떻게 외우냐 단위 계단함수 0으로 쓰면 unit step function unit은 1 step은 계단이라고 했죠 이렇게 쓰면 딱 s분의 1 step 1 단위 계단함수니까 unit step s분의 1 이렇게 외우십시오 오케이 두 번째를 공부하기 전에 중학교 2학년 1차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balafap 들음 till few pal par cm 발 tet cent 감사합니다.